빔 넘버 318번 예선 순위 3위를 기록했네요. 고태현 선수. 네, 고태현 선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태현 스키스쿨 소속인데요. 선수 출신이 있네요. 스키를 조작하는 게 와일드합니다. 지금 그리고 상체 포지션이 굉장히 앞으로 숙여져 있지 않습니까? 스키를 몰고 가는 그런 아주 좋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제일 좋은 성적이지 않을까. 활주력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하단부에서도 아주 명쾌하게 활주하고 있습니다. 뭐 군도덕이가 없네요. 너무 좋은 활주를 보여줬는데요. 기록이 좀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조금 먼저 보지 않습니까? 고태현 선수 기록. 274점. 다음으로는 고태현 선수고요. 조금 전에 치러진 게이트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선 순위도 3위로 들어온 선수네요. 현재 23권에 계신 선수인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약간의 에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한 스피드를 구사하면서 지금... 간격자가 보려고 하셨고 있습니다.